1, 2, 3, 1 1, 2, 3, 1 홍보공처럼 이렇게 멀리 하고 싶어서 제가 탕 튕겼죠. 그걸 처음에 물고 오는 개념에서 나중에는 튕기는 개념으로 넘어가더라고요. 3미터 한 20분 문희가 고무줄을 튕굴 때요. 일단은 고무줄을 손으로 세우고 코를 대서 8. 2. 1, 2 라일리더라고요. 오지방! 보냐? 보냐? 남집사 후니 짠 놈 짠 놈 짠 놈 툭툭 낚싯대 소리가 들려서 딱 봤는데 자기 혼자 낚싯대를 이렇게 흔들려서 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저희 고양이 또 자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명재묘 아닌가요? 주인분이 하는 걸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재미로 호기심으로 하는 거예요 어 어 왔어 분위기 짠 놈 육아 절대 안 했어요 그 자체가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자기가 계속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, 업그레이드 마침 도장깨기처럼 자꾸 자신을 개발시키고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고 야, 나 오늘 또 기장이 늘었네? 모든 동물들이 시간이 남고 에너지가 남고 하는 거를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지 않으면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돼요 같이 칭찬해 주고 같이 하다 보면 숨겨져 있는 재능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